자 여러분 이제 오늘 채태원 대법상고 대법원은 2심 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다음에 2주에 4주 내에 이제 상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요. 채태원 이혼소송 대법원까지 간다. 그 내용이 이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원심 판결 가운데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대법원의 이제 상고를 이미 6월 17일 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채태원 측에서 이제 이렇게 상고를 한 겁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1심 단독 2심 합의제와 달리 헌법과 법률 위반 등과 관련된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법률심이 이제 주로 중심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여론은 참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 안 좋죠.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제 이런 기사들 이런 기사들 이제 보고 하단에 이제 대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채태원 회장은 굉장히 중요한 평판 자산을 이번에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 이런데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잃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이 민심 소재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채태원 이혼 소송 대법원 가다 상고장 제출 조선 6월 20일자 채태원 회장의 대법원 상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찬성 반대 이렇게 이제 던졌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방송 바로 직전에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질문에 응 하신 분들은 많지 않지만 대략 민심의 상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대법원 상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계신 분이 한 80% 정도 가까운 겁니다. 납득할 수 있다는 18% 정도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반대 의견이 많은 거죠. 반대 의견이 그냥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이제 판결을 어떻게 내릴까 그리고 대법원이 이번에 이제 상고심 에서 쟁점 상황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궁금하기 때문에 채치 pt에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채치 pt에 대해서 채태원 회장 측은 대법원의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이렇게 이제 채치 pt에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던져보니까 채치 pt가 굉장히 똑똑하네요.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적 쟁점 그리고 법리에 대한 해삭 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나 절차적 위법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심리는 안 한다는 거죠. 따라서 대법원이 사건을 재검토 할 때 하급심 판결의 중대한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3인부장판사의 판결 합의제조의 합의에서 이런들 나온 김시철 재판장의 판결이 3인이지 않습니까 1심은 단독심이고 1심은 김현정판사 부장판사의 단독심이고 그다음 고등법원은 3분이 보신 거죠. 거기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재검토할 때 하급심 판결의 중대한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급심 판결이 법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고 기각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최태원 회장 측이 제출한 상고장이 어떤 법적 논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대부분이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다르게 안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앞에는 오픈 ai 사이의 챗 gpt한테 물은 것이고 지금은 이제 퍼플렉스티 ai의 퍼플렉스티 띠스티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론이 뭔가 하니까 큰 쟁점을 특유재산 개론기간에 축적되지 않는 재산이다. 이 특유재산 하고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숫자를 수정한 고등법을 수정한 주식 가치 산정 오류 세 가지로 딱 세 가지가 쟁점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지적한 것이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 이게 1심과 2심이 극명하게 달랐지 않습니까 1심 단독심인 김현정 부장판사 는 전부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노소영 목선 665억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김시철 외의 2인의 부장판사 이름들 합의심은 고등법원은 특유재산 이 아니고 축적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위자료 20억에다가 재산 분할이 1조 3척 무슨 500 몇 억인가 이렇게 나온 거죠.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 이라고 주장하지만 2심 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면 최 회장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주식 가치 산정 오류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하니 에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최종 판단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쟁점은 이제 이해가 된 거죠. sk 주식 산정 오류 노소영 간장의 기여도 sk 주식이 특유재산인가 이 세 가지 관점이라는 겁니다. 아주 똑똑하죠. 이렇게 쟁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정리해 주니까 변호사한테 전화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구글에 재미나 않게 물어보니까 법률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항소심 판결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또 다른 전문가들은 재산 분할 및 위자료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재미나이 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들 다 ai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린 거고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엔스로픽 사의 클로우드라는 ai 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지 일부 수정할지 아니면 파기환송할지는 현재로는 확실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법리적 판단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리, 법리심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